일단은 퀘스트 받아 봅시다 분쇄이 크로스 카운터 브라키오이디오스 사냥 무섭다 퀘스트 수락 추천 정식 오케이 갑시다 무섭다 무서워요 제발 용술해 항상 여기 내려다 주더라 점균 억센팔 팔을 겨냥해야 되나 팔을 분쇄해야 되나 일단 발견해야 됩니다 브라키디오스 어 여기 쪽일까 어 흔적 발톱 자국 요 안에 있나본데 아마도 어 발견 어베이스마린 저거 많이 나와 근데 어 우라강킹이고요 오케이 어디 있을까 뭐야 리오레오스 아종 음 브라키디오스를 발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쟤는 아니고 아닌데 쿨드링크 쿨드링크 있나 있네요 리오레오스 아종 무뎌 형 흐흐흐흐 흐흨 쯧 뭔가 아직 안 가본 그 그.. 아! 아! 약 깨워 아아아아 저기 안에도 뭐가 있네요 어 근데 모르겠네 어 왜 계속 아종 따라오니? 얘 왜 계속 나를 따라올까? 어.. 하아 아종 흔적이 되게 많이 나오네 어? 이거 아니지 아니고 지옥에서 힐링게임 하시는군요 네뮤님 어서오세요 네마 네마 맞습니다 지옥에서 힐링게임 중인데 지금.. 브라키디오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우 태고의 호박 저도 퀘스트도 해야되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위로 가야되나 보다 여기는 잘못 찾아온 걸로 아! 꺼져 스읍 어.. 어디있으려나 어! 왔다! 님 지금 아버지께서 1미터 모찌 찹쌀떡 쿠션을 사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흫흫 와아.. 그.. 그런거 나도 하나 가지고 싶다 그.. 잘 때 안고자면은 잠 되게 잘 오지 않을까요? 부럽다 이제 그거 맨날 안고 자가지고 애착인형으로 만드세요 애착인형 그러면 이제 그 친구만 있으면 잠 꿀잠 잘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점액 그거구나 점액 휴양색이 딱 제 캐릭터같이 생겼나보네 우라산 킨인데 이거? 이거 그것구나 지금 찾는 친구한테 탄대 맞아가지고 점액질 뒤덮인거구나 겁나 센가봐 허억 우라간 킨을 단박에 개징그럽게 생겼다 오마이갓 하마다 둘린가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비주얼인건 맞네요 와 손가락이 없는거 같은데 일단은 폭발성 점균 어 왜 저렇게 딜이 길어 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라간 킨 죽었네 와 미쳤다 얘 장난 아니다 쉴 틈이 없네요 쏴버려 자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지금이 기회입니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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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미쳤다 미쳤다 왜이래 오 도망가 저게 폭발도 하네 으어 에 히히히히 여기다가 설치해놓으면 딱 있다가 피해주고 개꿀이죠 다 이렇게 하는거다 돌멩이 여기서 밑에서 좀 기다리다가 비겁하다 하진 않겠지 여기로 내려가서 어! 뭐야 벽을 뚫어버리네 나이스 아 안돼 와 미쳤다 이게 심상치 않네요 심상치 않은데 끝났어 이거 임금약 하나 먹고요 오케이 어! 꼬리도 공격하는 거였어 부파해야 돼 빨리 아아아악 개삭이네 얘 양쪽으로 공격하네 어 도망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뭔가 아이템은 많이 주는거 같애 양심은 있네요 일단 칼한번 갈고 체력복자금 쓸 뻔 와우 무섭다 방송 안하는 동안 그 짜투리 막 그 하위 상위 퀘스트 같은거 하고 돌아다녔는데 제가 제가 훨씬 레벨이 높다보니까 양악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양악을 당할 차례네요 야 와라 내가 제가 적궁에 있지 어어 와 방향전환 빠른거보다 어어 와 덧구냐니가 와 개잘해 와아 시간이 없다 시간이 공격할 시간이 없다 저거 폭발하기 때문에 조심해줘야되네요 야 언제까지 하는거야 저거 공격 아 개사기 진짜 쌉싹이네 이거 아니야 오오 두꺼비 저거 데미지 주네 와아 개사기 어 분노했어 벽풍도 못했는데 아아 아아 급해요 급해요 나오세요 개빠르다 이새끼 하 욕해서 죄송합니다 욕이 나오네요 욕이 나올 정도야 와아 이 친구 장난 아니다 자기가 쏜 공격에도 맞는건가 아아 제발 미끄러지지마 나 여기 싫어 빠지자 데리고 오자 형지가 좋아 아이고 맨날 미끄러져 오우 야 와봐 여기서 싸우자 아 또 미끄러져 아니 무슨 맵이 미끄럼틀이야 장난하나 다 미끄러져 부파해야되는데 와 이거 터진다 와 이거 터진다 어어 체력극장 어어 진짜 개사기네 어 풀렸다 도망가네요 아이 꿀벌레 먹을거야 꿀벌레 쪽으로 이거 방향 전환 이거 없애야되나 아 아 개사기 와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병풍 안되나 나이스 나이스 도파야돼요 저건 또 왜 터져 어이씨 장난아닌데 우리 파트너가 싸워주는 동안 와우 와우 와 너무 빠른데 오 조심 빠지나?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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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티기가 뭐더라? E인가?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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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파해야돼 부파 왜 이렇게 안돼 스테미너가 없어요 아 잠깐 빠집시다 이거 칼갈식 안되는데 약 하나 먹어야 되겠네요 어 쿨드링크 먹어야되겠네요 아잇 개사기 오 또 빠진다 어 여기면은 낙석 아 뭐야 아 참 어이가 없네 잠깐만 야 회복 꼴벌레 빨리 설치해 뭐야 뭐하고 있는거야 나이스 아 북파해야되는데 흐어어어 수레탄다 수레탄다 어 살았다 와 개 개무서운데 아까 개 쐈어 일단은 물가잇기도 적어도 되나 수류탄이니까 되겠지 우와 이거 뭐야 지뢰 깔아놨어 여기로와봐 으üh 분도다 어 뭐야 지레 벌써 체력복장이 끝났어 와 미쳤다 뭐하는건 뭐하는거지 아 아 말도안돼 받읍시다 와 미쳤다 이게 뭐람 야 꺼져 어디 조물의 기기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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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한거 아닌가 와 미친 듯이 빠르다 진짜 와 와 미쳤다 와 와 아니 이거 말도안돼 해소에도 너무하네 해소에도 너무하네 와 어 일단 분노 풀렸습니다 벽궁한번 합시다 와 와 꽤 말이 됩니까? 자 이제 여기서 기다리다가 야쿡! 나이스! 야쿡! 부파 언제 돼? 우어어어 일단 돌멩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돌멩이다! 오케이 오케이 어 빠진다 후후 후후 아 장난아니다 후후 또 분노야? 아 아 얘 데미? 범위가 너무 멀어 너무 길어 아 망했다 방금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몇 개 쓸 수 있겠네요 일단 좀 유인해야겠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 두개인 것 같고 와아 와아 진짜 미쳤다 나이스 나이스 와우 오케이 어떻게 연명했습니다 와아오 저기 하나 더 있네요 쓰읍 낙석 하나 더 저것도 낙석인가? 후후 둘이 싸우나? 둘이 싸우나? 일단 분노 상태고요 아니네 어! 분노 끝났다 그만한데? 맞아야지 아아아아 하지마 오오오 와아 야 나와라 좋은 말 할 때 너한테 왜 이러냐? 어어 가지가지 하네 애들이 일단 목숨 부지했습니다 하하 개웃긴다 와아 말이 됩니까 이게? 너네 싸워라 너네 싸워라 후후 숨 좀 돌리고 너도 회복 좀 해라 내가 쏜다 쟤네들 좀 제대로 싸우고 있나? 너네 히트 도망갈라 또 또 히트 히트 아 얘네들 왜 내 있는 데 와서 이러는 거야 그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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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허어 그거 말고! 얘 미친놈이네 됐다 됐다 나이스 와 진짜 부패 언제 돼 허어 허어 어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님 아 이거 왜 계속 여기 터져? 아 와 저기 또 죄있네 이거 살짝 그거 노려볼까? 어부지 오케이 와 이거 그냥 접근할 수가 없다 와 ㅋㅋㅋㅋ 헉 어 도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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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а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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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아 와아 별들의 싸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둘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불가능하죠? 근데 제 친구 은근히 많이 까졌을 것 같은데 비가 구경이나 해줍시다 치유의 연통! 타나안 양심 스킬의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아 앙심이구나 난 또 나보고 양심 없는 줄 알고 와우 리오레이야 아주 겁나 세네 일단 저 친구도 분노 풀렸네 야 근데 이거 둘 중에 한 명이 떠나야 되겠는데 한 번 그거 하고 올까? 정비하고 오자 그거 괜찮다 여기로 빠지면은 돌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멀리 왔는데 어그로가 안풀려? 어 됐다 이거 말고 어... 여기로 오케이 한 번 쉬고 옵시다 술에 타는 것보다 나아 어... 여기 가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다시 갑시다 가까이 있네요 가까이 있네요 바로 여기 밑에 있네 둘이 안싸고 있네 둘이 안싸고 있네 아니 근데 아 짜... 짜증 나네 짜증 나네 아아 야 꺼져 너 뭐야 아아 개무쳤네 개무쳤네 지랄 났다 지랄 났어 아 리오레이야 좀 빠져주면 안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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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eza 저거 꺼지라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야 근데 얘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뭘 하기가 힘들지 이 친구 부입하게 꼬리 짜놨다 아 야 나와 제발 아 넌 스태미나 없니? 아본 몹 특징 스태미나가 없다 아 미쳤다 10분 남았네 아니 딜이 왜 이렇게 몸 왜 이렇게 단단해 얘 아 아 아 아우 역공이어야 되는데? 아 이거 또 여기서 하면 또 폭발하잖아 일로와봐 아.. 개사기 진짜 뭐하는거니? 어 빠진다 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될라나? 아 중간에 리오리 아종이 방해했어 일단 칼 갈고 하지마라 진짜 그리고 나 밥 먹어야돼 아 또 둘이 싸우고 있어? 진짜 에반데 아아 아아 진짜 이거 아닌데 아아 둘이 왜 싸우는거야 아아 북파 와 미친 순명 빠져라 진짜 와 이천 너 장난 아니구나 어 어 빠진다 아 너는 제발 꺼져줘 용의 큰 눈물방울 쓰읍 아 이제 시간도 없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됐다 이제 얘 잡을 수 있어 됐어 됐다구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와중에 리오리 아종 빡친거 보소 개웃기네 아 아 나이스 와 진짜 시간 꽉꽉 채워서 했네 너무 어렵다 너무 단단하다 진짜 예 후 좋습니다 뭐야 포수주 티켓 두배 보너스까지 해서 오케이 와 너무 단단해 너무 단단해 미쳤다 이제 무기 업그레이드 안되나 넉넉 태풍